임시 박물관 체험동에 왔습니다 탄천 와 이렇게 천이 많네요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 오리뜰 용악이 울려 퍼지는 들판 공수에 불을 지펴봅니다 우와 틀린 그림찾기 점점 눈치로 입히는 큰 대각 와 재밌겠다 나중에 잡을 수 없다 바람길을 만들어주기 이걸 옮길 수 있습니다 바람길을 옮기고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람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군요 바람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이쁜다 도서관 도서관입니다 네 이상으로 성남시 박물관 체험동 관람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